외국 유투버들 보면 이런데 막 보물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런 길에 엽전이 있는 건가요? 탐색이 들고 올걸 계곡에 물이 없네 뭐 먹는 버섯인가? 어? 난이다 난이 있어 난 난이 있어요 그럼요 산에 왔으면 난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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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 유투버들 보면 막 이런데 파물 막 보물 나오고 그러던데 안나온가요 우리나라는? 그럼요? 저런 거 싸인 아니여? 본건 있어갖고 하 하 동물이 있었나봐 여긴 깨끗하네 아 아 아 아 아 자 가봅시다 또 아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네 여기가 세접이 세접이 네 어? 무슨침? 세접 어 그러네 어 먼저 앞장 서세요 어 여기 길이 낮은 거 같은데 어? 아닌가 아따가 뭐야 아니 여기 길이네 여기에요? 네 옛날 길 옛날 길 아 옛날 길 아하 그럼 이런 길에 엽전이 있는 건가요? 아 아 아이씨 탐지기 즐거울걸 아 아니 근데 난 탐지기 들고 왔으면 여기 아직 반도 못아꿨다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아 여기 넘어가자면 어 거기에 넘어가자면 아이씨 아 아 아 아 물이 많았을 때는 물이 있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허벅지가 막 쭉쭉 땡기는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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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람물이 깜짝시원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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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벌집이다 오 벌집 벌집은 잘못 밟으면 큰일나 죽어 죽어 벌에 쏘면 죽어 물속에 빠져면 주님께 가냐 벌에 쏘면 주님께 갑니다 벌에 쏘면 주님께 갑니다 보소신도 알았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 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동쿨 뿔인건지 동쿨인지 멋있네 수정맥은 맞는 것 같은데 흘러내려온 것 같아 굴러서 지금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이고 장갑 아 여기 작은것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가 큰 근데 큰 덩어리에요 생각보다 근데 얘가 수정맥인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는 이렇게 백수정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다 맥 이쪽에 어디 있긴 한 것 같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구만요 말씀으로는 맥이 보였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맥은 올여름에 워낙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산이 여름에 무너져 내리면서 좀 많이 덮이지 않았을까 여기 물자기가 와 오 이쁘네 더 이쁜게 있을텐데 여기도 있어 저 윗쪽에 어디있나보다 여기도 있어 그죠 백 찾아서 또 올라가 보랍니다 아이씨 보여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태어나 이렇게 오 대박 이봐 이봐 오 여기도 있구요 맥이 깨져버렸나 이러면 수정이 이렇게 먹었네 다 이놈 오 있어 있어 있기는 어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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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어 여기 바닥에 뭐 있는데 여기 바닥에 뭐 있는데 이건 굴러온거 아닌데 굴러 내려온게 아닌거 같은데 얘는 쟤도 그러고 저기도 저건 굴러온게 아닌데 내가 찾은거 같아 찾은거 같아 내가 찾은거 같아 오 여기도 있어 조각이 엄청 많아 조각이 엄청 많아 잠깐만 조금 더 올라가서 위에도 있나 봐볼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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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 여기 주여 여기 주여 위쪽이면 이쪽인데 위에는 맥이 딱히 눈에 딱 띄는 데는 없어 아까 저기는 돌이 맥인거 같애 근데 이게 분명히 위로 올라왔는데도 위에도 지금 있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요렇게 오 이쁘네 이골인거 같아 이골 오 여깄다 와 얘는 덩어리 단점 큰 덩어리 이렇게 전체가 다 수정해먹었네 이렇게 전체가 다 수정해먹었네 보여요? 오 사진도 같애 이건 이거 같은데 돌이 굴러온 돌은 그렇고 박힌 돌도 그렇고 어디가 있나 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슈 아이고 어? 이건 뭐지? 오 오 오 그 유튜브 보니까 오 아 이거 한 마라 하나 있던데 나도 해봐야되나? 하하 어? 저건가보다 저기 있다 잠깐만요 여기도 있고 굴러 내려왔네 애들이 다 근데 내려온 애들은 떼굴떼굴 굴러버려서 못쓰겠고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봐봐 수정이 크지는 않은데 오 대박 얘는 크다 좀 오 봐봐요 내 손톱 그죠 오 좋네 근데 그러고볼까 야 여기도 있다 이맥인가 봐 이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인가봐요 깨져서 다 내려왔네 어 덮여서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요 밑에는 있어 작게 작은 거 바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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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챙겼어 이거 들고 이제 내려갈래 걱정 싫었네 이건 주운 거 딴 거 아니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아 힘들어 일단 더 찾아볼게요 잠깐 너는 여기 여기 있거라 여기다 이렇게 놓고 미끼가 다 덮었어 보여요? 수정해 수정 다 반대편에 많더라구 이것은 다 맥인데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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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해 수정해 그렇게 크지는 않아 젓가락님이 그때 확인을 하셨을 때는 생각 눈에 들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컸대요 근데 그렇게 막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크지는 않아 수정해 수정해 네 여기 여기 이만큼인거 같은데 저기 뭐 저거 맥이잖아 저게 저기로 뱀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12월인데 그러지마요 지금 뱀이 없다는 생각에 지금 안심하고 여기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집에 못 가요 이제 여기 살아야 돼 못 움직여 여기서 우와 으악 요 순간 금붙이 붙은 줄 알았어 아 알라스카 쪽 애들은 오 저쪽 엄청 깊은데 저건 크다 아이고 저것 좀 잠깐만 저거 크다 어 걔 크니 모양이 광이 안나 그러기는 하네요 반쪽을 깨면 날 것 같기도 하고 버려질까요? 그냥 안 버려지잖아 안 버려지면 안 버려 진짜 깊다 저것은 난인가? 난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저 아래? 아니요 저 아래 여기 기술 그래서 나오는 것 같던데 난이라도 켜서 내려가야 되나? 오 깨졌다 아 그렇게 깨져버렸구나 결이 있다 보니까 결이 이빨 같아 신기잖아 새로 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냥 그대로 해야되지 않나? 아 거기를 쳐야 되는구나 깨졌어요? 뭐 될 수 없어요 그래도 지금 본 것 중에는 제일 큰 것 같은데? 예전에는 저런게 많이 깔려있었으니까 그 기억으로 해갖고 나는 나는 뭐냐 백승매 간다 가버린 거지 우리 그때 당시에는 지방이 컸었어요 백승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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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가다가 금메기나 딱 노랗게 딱 노랗게 그렇죠 노랗게 땅에다 묻어면 금불상이 나타날까요? 금불상 못 팔아먹잖아요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러려면 탐지기를 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난 탐지기까지 못 들고 올라올거 같아 죽을거 같아 탐지기 들고 올라오면 여긴 절터 이런것도 없지 않나? 어디에 유물탐사 하시는 분들도 이러고 다닐거 아니에요? 외국 유튜브 보면 이런 데 막 이렇게 막 여기서 띠띠띠띠 울리면 뭐 나오고 간다니까 아 전쟁 유물 칼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나? 검 아 이거 태국 잘 찾았다 길을 아시는 분이 압성을 서야 내가 따라갔지 아 여기 뭐 있나봐 염소같은거 토끼인가? 똥있어 똥 아 사냥이 있다고요? 나중에 기가 오면 여기저기 안 몰아 같은데 꺼내러 올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장비 들고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안전한 하산을 위해서 휴대폰에 집어넣는 걸로 오우 시가시 오우 시가시 오우 시가시 그쵸 네